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영어로 된 어린이 책을 우리말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책도 아이들에게 우리말로 읽어주면 훌륭한 한글 교재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 책은 The Dreamer, 공상가입니다. 나일성 작가의 책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옛날에 새를 흠모하는 돼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돼지는 결코 새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갈 때 돼지는 새들을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돼지는 새들의 깃털을 모았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비행기는 떨어져 추락했어요. 돼지는 시도해보고,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했어요. 곰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의 희망은 꼭 피었어요. 여러 친구들이 도와줬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돼지는 여러 다른 친구들의 충고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충고에 따라서 고쳤어요. 드디어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한 날 돼지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그가 도달하지 못할 높이는 없었어요. 거기 달나라 돼지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어떻게 하면 달나라에 갈 수 있지요? 가고 싶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은 돼지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도 각자 자신의 방법을 찾았어요.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변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새를 흠모하는 돼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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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